가수 구준협이 미대 출신다운 그림 실력을 발산했다. 구준협은 서울 용산구와 함께 한 공공 디자인 프로젝트를 공개했다. 서빙구 압축장 담장을 따라 사계를 콘셉트로 한 벽화를 그려 색세의 가름다운 공간을 만들어냈다. 구준협은 미소 가득한 모습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. 구준협은 사계의 콘셉트로 다채로운 변화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저의 도안은 사계절과 아름다운 용산의 낙과감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. 서빙구 246 표창원 53길 88 두 곳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라며 소개했다. 구준협의 작업물은 본 팬들은 가수 말고 그림도 잘 그리시네요. 저도 가서 한 번 보고 싶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. 가수 클로니자 댄서 DJ로 잘 알려져 있는 구준협은 사실 경남대 산업 디자인 아빠를 졸업한 미대생이다. 방송 활동을 하면서도 꾸준히 그림 작업을 해왔고 다수의 전시회를 열었다. 지난 2022년에는 자신의 작품을 nft로 판매하기도 했다.